지난 겨울 저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 동쪽이 있는 광치기 해변을 갔는데 글쎄 그 유명한 성산일출봉이 보이지 않겠어요? 광치기 해변은 독특했습니다. 회색 모래 사장에 해수면 위로는 익히 덮인 바위가 올라와 있었죠. 신비로운 모습에 감동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아쉬웠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동을 담기에 겨우 손바닥만 한 종이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와 큰 캔버스 위에 스케치를 했고 평면은 시시한 것 같아서 바니챔인 부조로 무언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실리콘 틀을 만들어서 모양을 찍어내기 위해 먼저 남쪽 위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의 모습을 클레이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붓겠습니다. 너무 무거워. 이게 무슨 일이야. 아직 안 말랐다. 오우 피부 같아. 오우 노우. 오우. 잘 됐네. 종이족을 만들 거예요. 함께 하긴 했으면 바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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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두부 같은데요? 요정도에다가 섞고 섞어주기 좋아 이걸 이제 발라주는거야 표면에만 발라주는거야 아 뭐야 곰팡이 핀거 같아 아 곰팡이 폈는데 곰팡이 폈네 진짜 이상하게 됐어요 시큼한 냄새가 나 그래도 찍히긴 잘 찍혔는데 다시 도전해보지 마 흠 혹시 석고붕대 있나요? 네? 석고붕대 있나요? 석고붕대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석고붕대 있나요? 석고붕대 석고붕대 감사합니다 석고붕대 있나요? 석고붕대 석고붕대 석고붕대는 없어요 석고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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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니스 한 방울 니스 두 방울 니스 세 방울 짜잔 제가 만든 척고붕대 성산일출봉 이제 이렇게 붙여야 돼요 붙어 붙어 제가 마트에 가니까 틈새 매꿈실이라고 퍼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구멍 뚫림 밑부분을 좀 꼼꼼하게 메워주려고요 어떻게 쓰는 거야 저희 집에 유성매직이 있는데 이걸로 색을 어떻게 칠할지 계획을 해 볼까요 노란색 이 밑에가 보통 그림자지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밝게 해 봅시다 예쁘다 백색 너무너무 무슨 노란색인지 맑지만 채도가 낮은 마련상 전체왔겠어요 위치한 인간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품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요. 영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계좌로 치자면 봄이죠. 하지만 제가 갔던 성산일출봉은 2월에 성산일출봉이었어요. 봄이 아니었죠. 봄같은 싱그러움을 느꼈지만 겨울 속의 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봄같은 나나라 안녕. 겨울같은 혹한 추위야 어서 조금만 와. 결론은 지금 작품에 밝은 색이 많이 쓰여가지고 어둡고 칙칙한 색을 앞으로 좀 더 쓰고 묘사를 좀 더 넣고 양감을 넣어서 작품 전체에 성숙한 분위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실제 사진에서 보이는 성산일출봉은 성산일출봉의 색을 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다 너무 진하게 만들거나 붉게 만들어서 나중에 흰색을 더 섞어주고 색 조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치알 겁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이 부분이요. 힘들어요. 이 부분이 너무 어지러워서 색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을 참고하면서 저 맨 밑에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이 떠오르진 않네요. 굉장히 잠이 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된 것 같으니까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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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붓은 좀 아방한 이런 붓으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축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수를 쥐겠습니다.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